우리의 너의 그림자는 왠지 슬퍼 보였지 YTN 엔터케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입김에 눈꽃이 흔나리며 규현의 첫 번째 퇴근은? 대세 스타들만 한다는 화장품 광고를 제가 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됐는지 의아했었는데요 저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계자분께서 이쁘게 봐주시고 채택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광고는 뭘 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슈퍼주니어 활동을 하면서 워낙 많은 광고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광고들을 다 찍어봐서 그런 경험 덕분에 좀 긴장 안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표정이 어떤가요? 일단 뭐 요즘에 하고 있는 물 그리고 또 주류 음료 이런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청량감 시원함을 표현해 주면 되죠 마시고 약간 이런 시원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보지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보지요 제품을 제품 라벨과 항상 이걸 사세요라는 느낌으로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려옥 씨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엔터K의 원래 원 주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은광 씨가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우리 려옥 씨가 저는 또 친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친구처럼 재밌는 컨셉으로 촬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뷔 초에 들었던 생각이 아직은 나는 데뷔를 했지만 연습생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약간 무명 기간이 길었다고 해야 되나 물론 팀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저 개인적인 이름을 많이 알리지 못했을 때 나도 어떤 기회가 오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항상 뭐든지 기회가 오면 되게 열심히 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재작년 가을에 1집, 작년 가을에 2집이 나왔고 또 올해 또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비밀한 얘기죠 비밀한 얘기죠 힙합이 또 대세지 않습니까 제가 또 랩도 곧잘 하거든요 그래서 랩도 한번 콜라보로 BYC나 이런 분들이랑 본인의 첫 번째 요한이 카메라상 scop2 Q. A. Y. U. H. Y. U. N. Q. Y. U. N. Q. Y. U. N. Q. Y. U. N. 웃지 마세요, 거기! 광고계의 왕자 요즘에 생각지도 못하게 광고를 지금 촬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팀 내에서 광고는 제일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광고계 왕자로 되었으면 좋겠네요 광고계 블루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쭉 지켜봐주시고 엔터케이스 시청자분들도 아주 이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